무라세 사엘 여러분 안녕하세요. NMV48의 무라세 사엘입니다.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라세 사엘 로그합니다. 저는 패션을 좋아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패션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라센스 컬렉션에 어서 오십시오. 무라세 사엘 로그 이렇게 다양한 미라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라세 사엘 로그 꼭꼭 기억해주세요. 투표도 꼭꼭 잊지 않고 많이 많이 응용해주세요. 지금까지 무라세 사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NMV48の参加メンバーを応援する NMV48チームMの あかりんこと吉田あかりです 今回プロデュース48に NMV48のメンバーも参加するということで 本当に個性豊かで実力のあるメンバーばかりなので 私もしっかり NMV48メンバーを応援したいと思います プロデュース48ぜひリアルタイムで見てください そして皆さん NMV48メンバーに投票しましょう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バイバイ